5.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비실래요. 지금 브레이크 하시는 게 쉬워요. 자, 알바 새해 들어오세요. 안녕! 나오세요. 말씀이 하지 마세요. 격기는 여자 아... 세븐다. 아... 신기하다. 오... 과장님이 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포기! 아이고, 진짜 되게 귀엽다. 여기 한번 도착! 이렇게 보러 왔는데? 요기알rill! 그레이담당하고 우리 함께 놀고 싶어요. 그래서 한 발ш avant 청소한 자,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딱 찍혔어야 돼. 어, 정말요? 사줄까? 어머! 어, 당장은 걸려? 몇, 몇 사이예요? 어... 어, 나 일사! 나 일사야. 어... 아... 조금 더 신나게! 와, 훌륭한 초조수!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님도 함께 오셔가지고 신나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깨끗한 점수가 크림 양인태 부모입니다! 화이팅! 아싸! 자! 오케이! 헤이! 지휘아, 좀 더 잘해봐요? 안 졌어요? 다이유! cerveau지 고맙습니다.